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남녀노 군사님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옥벌에서 수십년간 군사님과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던 군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 친구들과 그리고 목사님을 보고 다시 살아난 군사님은 40여 명의 모든 친지들과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임종한 군사님의 놀라운 감정입니다. 남녀노 군사님은 악성 3기 이함이었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20일간의 시안부 사형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군사님은 시커멓고 추하기 짝이 없는 동물 모양의 마귀들이 집담을 넘어 나타나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며 예배를 드리면 마귀들이 질색하고 떠난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이 머리맡에 앉아 잔송과 기도와 성경 읽기를 그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3개조를 편성해서 차례로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1968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군사님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 고별 예배를 드린 후 주님 앞에 갈대가 되었으니 깨끗이 씻고 몸단장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대에 입으려고 옛날부터 준비해두었던 아름다운 옥색 한복을 입고 가족을 불러모은 군사님은 세 가지 유언을 하면서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랑을 행할 것과 둘째는 철저한 11조 생활과 셋째는 알곡신자가 되어 섬기는 재단에서 주님의 종을 받들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십남매에게 그 유언을 세 번 반복해서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여 주님의 명령이니 죽을 때까지 잘 지켜서 모두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두 팔을 올리고 영안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며 오 사랑의 하나님 그 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오라 하시니 주님 곁으로 가옵니다. 하면서 서서히 영혼이 떠났습니다. 권사님의 딸 김양자 집사님은 다섯 시간 동안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울다가 겨우 슬픔을 억누르고 어머니의 시신을 반드시 정돈하고는 시트를 얼굴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며 뒤돌아 보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시트 밑에 어머니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권사님이 시트를 제치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어머니의 눈동자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초점이 분명해지고 집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빛이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데 다섯 시간 전 유언할 때만 해도 겨우 들릴듯 말듯 개미 소리처럼 연약했던 목소리가 갑자기 위험이 있고 우렁찬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권사님은 가족들을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시더니 급히 하시는 말씀이 이들아 잘 듣거라. 지금 시간이 없다. 어서 속히 연락을 해서 모든 우리의 권석과 친척을 모아오도록 해라. 내가 시급히 전할 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눈에서 나는 빛과 너무도 당당한 목소리에 모두들 위합되어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권석들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리고 40명이 넘은 친척과 가족이 순식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심남매와 김장노님 그리고 권석들과 친척들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요. 주님께서 직접 전하는 말씀이니 잘 경청하시오.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능력의 선지자처럼 그 목소리는 권위있고 우렁차고 당당했으며 눈에서는 광채가 나와 모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간증은 이때 권사님이 전한 말씀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권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즈음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꽃구름이 내려와 불강동 집 앞에 섰습니다. 천사장과 이어서 천사가 권사님의 영혼을 안내하여 꽃구름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부족한 죄인을 이처럼 천사들과 꽃구름을 보내어 데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워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장을 제외한 천사들은 모두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0세의 백발이오 암환자였던 자신이 젊고 아름다운 영적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낮은 몸이 영광의 영체의 모습을 보며 과연 성경은 1.1핵도 틀림없는 진리임을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에 충만하여 계속 올라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지옥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남녀노 권사님 남권사님하고 권사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남녀네 집사님 남녀네 집사님 또는 소녀 시절의 권사님과 가깝게 지냈던 그때 그 시절에 친했던 다정했던 친구의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소리나는 쪽으로 뒤돌아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꽃걸음을 탄 채로 먼 아래로 내려다보니 마치 새카만 구렁텅이 같고 지하실 같고 깊고 깊은 캄캄한 굴속 같은 곳에서 유황불이 수천 미터 밑에서부터 끓어오르기를 시작하는데 그 길이로 말할 것 같으며 태평양 바다 위에 파도가 높이 치솟았다가 내려앉은 것 같이 유황불의 노도가 높이 치솟았다가 가라앉은 것이었습니다. 그 유황불이 어찌나 무서운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속에서 권사님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녀노 권사님 남녀노 권사님 어떤 분은 남녀네 집사님 남녀네 집사님 아니면 연우야 연우야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1초도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유황불이 붙는 이곳에서 몸이 타서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야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고 누워 있으려 해도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어 1초도 그치지 않고 계속 불 속에 서서 이렇게 타며 있어야 되니 견딜 수 없고 너무 뜨겁고 괴로워 도저히 견딜 수 없구나 그러면서 꽃걸음을 타고 일곱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권사님을 보며 너무너무 부러워하며 남녀노 권사야 남녀노 권사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면서 불 속에서 아우성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봅니다. 누구인지 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고 암흑의 권사 아이고 암흑의 권사 지옥에 있다니 이게 웬일이야 권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권사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던 권사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겠지 했는데 지옥 뜨거운 불 속에서 손을 흔들면서 남녀노 권사요 남녀네 권사요 나는 뜨거워 견딜 수 없고 이 고통에서는 나갈 길이 없는데 이것은 잠시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영원 영원토록 이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된다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구려 남녀노 권사요 부디부디 하늘나라에 가거든 이 권사가 이곳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 한마디라도 전해주시오라고 애원하며 울부짖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또 내려다봅니다. 그러면 새까맣게 탄 물체들이 불모 속에서 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권사님이 또 놀랐습니다. 1미터 간격으로 새까맣게 탄 물체들이 통나무 조각처럼 새까맣게 타서 그냥 불 속에서 튀고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눈도 코도 입도 발도 다 불에 타선 노가 없었습니다. 새까맣게 탄 물체가 되어 불 속에서 지내는데 그 영들이 권사님에게 애원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중 일부를 알아보고 아이고 암흑의 권사님 아이고 암흑의 집사님 아이고 암흑의 목사님 목사님이 웬일입니까? 지옥의 목사님도 있더랍니다.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믿는 자 가운데 직분을 받은 자들이 너무 많이 지옥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권사님은 그것을 보고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은 눈으로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겉으로만 예수를 찾는 사람 교회만 왔다갔다 하고 헌금 잘 내고 관대하게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며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또 지옥을 너무 가까이 보여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손을 내밀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꽃구름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암흑의 권사를 불렀습니다. 암흑의 권사 내 손을 잡으시오. 그때의 천사장이 권사님은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남녀노 권사, 당신은 저들과 성별되고 구별된 분이니 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시오. 그러는 순간에 어느덧 지옥은 빠르게 멀어져갔습니다. 권사님은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며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계수여. 나는 저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나같은 것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천국에 데려가십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인이 자신을 꽃구름과 일곱 천사를 보내어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황공하여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천사장이 또 어깨를 치면서 남녀노 권사, 당신은 지금 주님을 만나려 하늘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거두고 천사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찬송하기 시작했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춤도 저절로 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옥관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천국관정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